지난 19일 가수 바다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. 바다의 어머니는 1년여간의 폐암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. 갑작스런 모친상을 당한 바다는 현재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킨 후 차분히 장례를 진행했습니다. 바다의 안타까운 소식에 누리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 것 같다. 너무 안타깝다며 애도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바다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연 중인 뮤지컬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